오늘은 여러분이 살면서 걸으면 편한 여성 유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다지만 그래도 걸러서 나쁠 거 없는 여성 유형을 하나 확실하게 픽해드리도록 하죠. 대형교회 청년부인데 여기 왜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냐 라는 이 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백만 4번 받았고 다들 신실한 신자들인 줄 알았는데 청년부는 다들 한번 자려고만 한다. 라는 여성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이 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도 대형교회 청년부 했었는데 자매님만 셋이나 만난 형제님 있었음. 이라는 식으로 대형교회의 청년부는 그야말로 알파남들의 사냥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안 다니지만 어릴 때 중고등부 다닐 때 그 안에서 사랑의 작대기가 장난 아니었다며 서로 돌리고 돌리던 사이였다는 걸 말하는 여성들. 사랑의 작대기뿐만 아니라 잠재적 결혼 상대도 물색하는 게 교회다. 라는 저 여성들의 발언들이 보이시나요?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이 대형교회 청년부 출신 여성을 거르는데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않을 테니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성시대의 교회 청년부 안에서 돌려 사귀는 거 흔한 일이야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여성이 다니는 교회는 청년부를 세 곳으로 나누는 걸 보면 그냥 대형교회도 아니고 초대형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여성이 속해 있는 곳은 청년 이부이고 스물일곱부터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하죠. 이곳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중고를 함께 교회 다녔어서 서로 남매니 자매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자 A랑 남자 A가 연애하고 헤어졌는데 여자 A는 남자비랑 연애하고 남자 A와 B는 형동생 하는 사이더라. 어쩌구 저쩌구 여자 남자 돌려가며 사귀는데 동물의 왕국이다. 청년 이부 안에 여자 한 명이 전남친 두 명 세 명씩 있는데도 서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러는데 이거 맞냐. 나는 싱글벙글 재밌는 글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교회는 다 그런다. 내가 본 이성 집단 중에 가장 돌려 사귀기 심한 집단이 교회 청년부임. 와 그러면 그런 애들 다 돌려가면서 시호피읍하는 거야. 그런 사람 있긴 하더라. 나는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 기독교 여성인권 운동가들아 교회에서 서로 남친 여친 돌려가면서 사귀는 것임에. 우리는 교회가 뭐 동물의 왕국인 니 전여친이 내 현여친 되고 내 전여친이 니 현여친 되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여성들의 증언. 여러분은 이래도 교회 생활 오래 한 여성이 막 깨끗해 보이고 착하고 순결해 보이시나요? 이놈 저놈 요놈이랑 돌려가며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화끈하게 즐긴 여성과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소형 교회는 모르겠고 확실한 건 대형 교회 청년부를 열심히 하는 여자라면 99% 확률로 의심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그냥 대형 교회 청년부 열심히 했던 이력이 있는 여자만 조심하면 될까요? 실제 청녀들이 사용하는 전용 커뮤니티의 교회를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언니 있어요? 교회 다녀볼까요? 같은 어지러운 저 제목들이 보이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언니들 있어요? 좀 성실한 남자 만나보고 싶다 하니까 아는 언니가 교회 가보라고 하네요. 교회 어렸을 때 햄버거 사준다 해서 가본 적은 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냥 무작정 가면 될까요? 나는 현직 프로 청녀도 남자를 만나기 위해 가는 게 교회입니다. 저는 화료일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 다녔는데 힐링 많이 받아요. 라는 현직 프로들의 조언. 화료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언니들 있나요? 현직 프로 청녀라는 죄책감 때문에 힘드네요. 나는 진짜 어지러운 우리 교회 여자들의 발언들. 여러분은 이래도 진짜 교회에서 여자 만나고 싶으십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에게 교회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연애와 결혼의 목적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결혼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 자기는 결혼할 남자 만나려고 교회 다닌다네. 교회 가면 신앙심도 깊고 능력도 좋은 남자 많이 다닌다고. 라는 식으로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마음속에 저런 표독한 설거지 마인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부디 교회에서 만난 여성과 깊은 미래를 생각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여자는 지금도 전남친과 전전남친 전전전남친과 함께 청년부에서 활동 중일지도 모르니 말이죠. 싱글벙글 교회의 진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쓰는 청년부들 화이팅!